Q. 와 본인이 그 스킨스 진짜 뻥 쩔겠다. 로딩할 때마다 막 와. 간끼도 잘만됐으면은 뭐 교미왕 간끼나 이런거. 뭐해서 있잖아 뭐해 잭스 같은건데. Q. 컨트롤 3 누르면 하고싶다. 이거 알까. Q. 윤비야. 이게. 쨍스니까 이거 뭐야 아니다 그만해보지. 아 어디까지 가니? 어 하나 만들어준다면 본인은 무슨 챔프 고를거에요? 챔피언이요? 네. 내 스킨이 나온다. 타이? 잭스가 제일 좋아. 잭스가? 잭스 한 다음에 스킨을 로드 오브 교미하는거지. 도약공격. 타이 내 정력을 키고 도약공격을 하는거지. 아 진짜? 엄청나네요. 잭스. 좋아해. 와. 와. 쨍스하고싶다. 상상하지말고. 아. 웃기잖아. 상상했지. 웃기잖아 형. 상상하니까 웃기지. 윤기야. 잭스하고싶다. 그치. 윤기 반격가자 이거. 하하하하. 어쩌나 이렇게 했지. 니가 이런 이미지 인드라는 이미지였는데. 하하하하. 그거를. 계승하고 있는 중인거지. 부셔서취 일요. 드라마? 하하하. 하하하. 드라운. 하하하. 하하. 하하.